안녕하세요 나일런TV 시청자 여러분 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평소에 잘 시도하지 못하는 도전적인, 진취적인 스타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재미있었어요. 열심히 살았다. 힘차게 달려왔다.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반성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고요.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나일런TV 시청자 여러분 못해본 것 너무 많고 모든 게 다 새로운 도전의 영역들이니까 가리지 않고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죠. 나일런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아요. 앞으로 나일런이 잘 될 거라는 진조죠. 저도 나일런도 생생장구하는 앞으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